안녕하세요 진아 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염색을 해볼 거에요 짠 두가지 컬러 트리트먼트 해볼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컬러 트리트먼트 영상은 그냥 한가지 색깔만 사용해서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브릿지 처럼 색깔을 좀 다양하게 그리고 지난번에 좀 트리트먼트를 섞어서 색깔을 연하게 중화시켜서 했더니 영상 자체에서는 티가 많이 안나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얼마나 강하게 색깔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컬러는요 이건 로레알 컬러리스타 워시아웃 더티핑크라는 색상이구요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바를 거고 그리고 미장생 컬러 트리트먼트 더스티 애쉬를 부분 부분 좀 섞어서 해볼 건데요 근데 이 더스티 애쉬 후기가 이 더스티 애쉬 색깔이 나오는 후기가 하나도 없더라구요 다 약간 파란색으로 나오거나 좀 애쉬라는 색깔이 거의 없는 그런 색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가닥가닥 갈라 준 다음에 그 위에 핑크를 전체적으로 덮으면서 이거 위에 덮으면 좀 색상이 섞이겠죠 그래서 좀 덜 파랗게 되게 좀 더 보랏빛으로 나올 수 있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헤어 컬러는요 저는 계속해서 실버 샴푸라고 하나 보색 샴푸를 사용 중이구요 원래는 러쉬 저게 뭐더라 러쉬 제품을 쓰다가 다 쓰고 이번에 쉬머 라이츠라는 제품을 사서 오늘 처음 사용해 왔어요 약간 저는 탈색모이지만 실버 샴푸를 사용해서 애쉬 계열이 남아있는 그런 헤어입니다 뿌리 탈색 안한지 굉장히 오래되서 엄청나게 여기까지 내려와 있죠 그래서 저의 계획대로 한번 더스티 애쉬를 가닥가닥 발라서 한 5분 정도 방치를 하고 그 위에 핑크색을 발라서 핑크색은 원래 20에서 30분 정도 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15분 정도만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보랏빛 색상이 도는 군청색? 그런 느낌이에요 뒤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스티 애쉬는 여기까지 바르는 걸로 하고 Conservation assure!! 완전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안되는데 모자랐네 이렇게 안анием 일단 아르바이트 Schritt 끝 15분 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역시 제 예상대로 위쪽은 잘 안됐어요 양이 좀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좀 아래쪽 위주로 핑크색을 발라줬고요 그래서 위쪽은 좀 그냥 원래 색깔에 살짝 핑크 브라운처럼 염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넣은 더스티 애쉬는 역시 생각대로 좀 군청색에 가까운 굉장히 어두운 그런 컬러거든요 근데 얘도 물이 좀 빠져야지 약간 그런 회색빛 그런 색이 돌 것 같아요 이쪽이 좀 덜 안 돼서 아쉽긴 하지만 뭔가 오묘한 컬러감이 두 가지를 샀어서 그런지 네 이 컬러감 자체는 마음에 듭니다 뒷쪽이 제가 안 보여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오늘의 염색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일주일 정도 2,3일에 한 번 정도 체크하면서 헤어 컬러가 어떻게 빠지는지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그럼 안녕 오늘의 염색이 오늘 머리 까났으니깐 오늘이 세 번째 머리 감은 날인데 보시면 다 빠졌어요 다 빠지고 더스티 애쉬 입힌 쪽은 갑자기 색이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왔습니다 또 뒤쪽은 생각보다 이 제가 브릿지 할 때 너무 많이 발랐나 봐요 그래서 거의 뒤에는 초록색에 가까운 그냥 초록머리가 돼버렸어요 핑크는 거의 두 번 까맣을 때부터 거의 없었고요 얘가 신기하게 막 오래 남아있네요 아무튼 일주일도 못 가고 네 이렇게 저의 트리트먼트는 다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